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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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쿠킹클래스고요 지금 쿠킹클래스고 지금 오늘 장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할거 그리고 두명 더 있어요 벨기에 남자 한명 프랑스 여자 한명 제가 포함해서 세명이고요 앞에 청잔바 입은 사람 이제 선생님입니다 요리선생님 그래서 장봐서 요리하는대로 가서 그래서 요리하고 점심을 먹을겁니다 제가 요리한걸로 메뉴을 볼 수 있어요 메뉴을 볼 수 있어요 메뉴을 골라야 된다고요 메뉴을 골라야 된다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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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칼리, 한 샐라 한 칼리 한 칼리 아, 이 나라 한번 더 어, sorry 아, 이 나라 이게 파티 아, 이거 파티 아, 이거 파티 아, 이 파티 예 그래, 나도 그래 그리고 토마토 샐라 토마토 샐라 누구야? 음...수? 아, 펌킨수. 펌킨수? 네. 베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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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leannt and fashion 한국어란ment시? I don't like at that Korean, this ah, yeah 자, 호랑 거랍니다 nma, 마스터 ben, 집이 작게 ersonic 1,000원 두부도 판네요 두부도 팔고 이거는 약간 짠지 같은데? 냄새도 넓은데? 옥수수 맛있겠다 앞에 찰옥수수 팔고 옥수수 맛있겠다 옥수수 멋지네 붕어 붕어 붕어들이 역시 살아있는거 붕어는 살았어 오 크다 비닐을 제거하고 기본손질 붕어 진짜 오래 살아요 붕어들은 거의 다 살아있고 비늘만 제거해서 주네 제가 먹을겁니다 얼마지? 천원? 그리고 생선요리 하나 하고 토마토 샐러드 하나 그리고 호박수프 하나 수프는 호박수프 선생님이 미얀마사람 아보카도 이제 요리하러 가자 아 이거 타고 가세요 문자님 여기 타고 가자 우리 이거 타자는데 여기가 시티야 아 시티야? 숙소는 내 숙소 저쪽에서 걸어왔어 근데 쿠킹클리스 하는데 여기서 거리가 좀 있나봐 이거 타고 가자 여기서 퍼뜨리로 ہ 이거 Kwak 나의 물건레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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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꺼졌는데? 아저씨 기름 없어요? 아저씨 갑자기 내리는거 기름 없나본데 노? 기름 떨어졌는데 기름 떨어졌는데 여기? 레이비 스몰 노? 아 여기네요 머큐리 쿠킹클래스 여기로 가는거 같습니다 머큐리 쿠킹클래스 갑시다 돈 내고 걸어가네 그냥 기름 떨어졌어 아저씨 뭐야 여기서 옆에 오토바이 렌트 하는덴데 저기서 기름 사라 하니까 안산대 비싼가봐 비싸게 팔다봐 안산대 끌고 가는데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그냥 탑에 오토바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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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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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아, 너 이름이 선생님— 벨 reusable 마틴 그리고 마틴 네, 마틴 예, Front Almighty French andногom 고맙습니다 여자 이름 뭐라 맛있어, 잠깐만 이렇게 카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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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impossible 그리고 나 너 안 못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건 제 식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번에 알아봅니다. 제가 오늘 생선 요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거구요. 그리고 호박스프를 만들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질도 하나 두 명 하고 합니다. 여기다가 굽는건가? 숯에 물을 피워서? 생선을 숯에다 구울 것 같아. 네 생선 구이를. 생선을 숯에다 구울 것 같고. 그렇네요. 생선을 숯에다 구울 것 같아요. 갈릭오일. 아 갈릭오일? 네 갈릭오일. 생선을 숯에다 구울 것 같고. 그리고 주말에다 구울 것 같고. 주말에다 구울 것 같고. 주말에다 구울 것 같고. 카리 파우더. 카리 파우더. 카리 파우더. 세어말은 삼계 붓을 사용해요. 그리고 피니엄 파우가. 아. 제 자리에 있는 내기래요. 제 자리에. 로마토 샐러드. 이것은 아피데이터입니다. 커튼?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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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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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오케이. 네, 이렇게? 네. 마늘하고 생강인데, 빠을 물을 넣어 물을 넣어 물을 넣어 물을 넣어 이제 프라이터인데요, 아마 야채튀김을 만들 것 같아요 물을 넣어 살을 분리했어 살을 분리했어 안쪽이었어 고양이가 배고프다고 고양이가 배고프다고 고양이가 나뉘어 제ragen 물을 넣어 물을 넣어 인간을 넣어 손을 넣어서 문을 넣어 강하게 간장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르고요. 아, 예. 네,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즙을 짜서 하고 이걸 이렇게 바르고요. 이런 부분을 바르고. 안쪽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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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소스하고 같이 해서 먹는데요. 요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45분 동안 하려는데 are you jealous? in korea? in korea? okay, okay, okay. okay, it's good. it's good? yeah, yeah,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bye, bye. bye, bye. bye.